이 책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돈과 금융, 경제의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두지 않았던 분야지만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책으로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독자 한 분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실물경제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발을 들여놓고 나서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과 멘토들을 통해 배울 것들이 가득하니 찾아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가지고 온 책은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돈을 불리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수익 창출했잖아요. 그렇죠. 무려 5천 원? 5천 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부당이지만 5만 원씩 벌고 있는 다독다독 팀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 공동 저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이나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편은 두 분이나 게스트로 오셨고요. 우선 달시기님을 소개할게요. 달시기 강병식님은요. 금융회사만 10년을 다녔지만 돈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분양권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돈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금융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투자에까지 발을 넓혀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계십니다. 사회 초년생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경제 지식을 전파하고 싶은 심정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요. 월천대사 이주연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월천재테크 대표로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주요 경제신문에서 부동산 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엄마이기에 부동산을 시작했으며 학군과 투자를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국내 최고의 강사십니다. 실전에서 부딪힌 살아있는 투자 이야기를 통해 나의 경제,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의 공동저자 달시기 월천대사님 모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달시기 강병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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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비 버는 여자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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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보다 더 버시지 않나요? 학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많이 벌어들려고요. 달시기 님은 아이디인가요? 달시기라는 그런 닉네임이 어떤 뜻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닉네임을 온달식이라고 썼어요. 온달식이라고 썼고 그 온달이 아내가 평강공주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장가를 잘 가셨구나. 그래서 운달식이라고 쓰다가. 그리고 컬럼도 운달식이라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좀 순화해서 달시기로 바꿨고요. 지금은 달도식이 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좀 열심히 멋있게 사자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욕먹을 닉네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 때문에 사실 뭐라 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아내분이 싫어하시나요? 아니죠. 닉네임을 지어준 게 아내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깍잠깍한 사신 느낌이에요. 저도 결혼기념일 때 꼭 그런 얘기 써요. 저는 온달같은 사람이라고. 알겠어. 1년에 한 번. 여보 듣고 있지?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이 책이 제가 부동산 투자를 분양권 접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월천재테크, 월천대사님 접하게 돼서 알고만 지내는 때였어요. 그런데 월천대사님께서 제가 금융회사를 좀 오래 다녔고 하니까 그 당시 다니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전에 그런 것들 가지고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여기가 너무 부동산 위주로만 돼 있어서 경제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막상 칼럼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저품질로 올리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고 더 아는 것도 공부해보고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게 한 60여 편 정도 쭉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때 이 칼럼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1호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1호점을 이제 오픈할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럼을 완성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오픈 때문에 매장에 가서 밤을 새고 거기서도 뭐 쪽잠을 자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걸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럼 내용도 좋았고 저는 이제 이 책 서문에 나오지만 이 책을 기획하게 저는 이제 기획자이며 공동저자인데요.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이래요. 저는 부동산을 되게 늦게 접했거든요. 누구도 주변에서 경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경영학과 복수전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운 것은 제가 훌륭한 근로자가 되는 그런 연습을 한 거지 뭔가 그 자본가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심지어 중간에 이제 집이 좀 어려워졌을 때 저는 엄마를 파산신고를 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얻은 빚을 제가 온전히 갚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 과정도 많았고 그다음에 일단 뭐 청약을 해야 된다.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이렇게 등크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런 철없는 시절들이 이 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부동산으로 사실은 임신하고 제가 재테크를 접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연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앞에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니까 좀 흑역사가 있죠. 망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수익도 많이 안 나고 이상한 종목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뉴스를 읽고 요약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부동산 말고 이 돈에 대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2030 때 예를 들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말년 상병하고 병장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하거나 혹은 사회 초년생들한테 직무 능력 말고도 이런 이제 재테크를 하는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서문에 나오는데 20대에 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돈 공부를 좀 충분히 해두고 모의 투자도 많이 하고 30대가 돼서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를 처음에 시드머니부터 모으는 걸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돈을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 40대를 맞이하면 40대 때는 정말 돈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50대 때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더라도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 때 한번 떠올려 보면 아 맞아 내가 신혼집 이제 결혼하니까 신혼부부도 전세금으로 이제 막 대출받는 게 아니라 집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사실 마련을 했는데 책을 이제 쓰다 보니 저희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막 이래도 금융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막 보험이라든가 대출이 대환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많이 꿀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 또 읽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이쯤에서 제가 총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능 판매하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제가 이화여대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런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만나서 1대1로 수업을 받았어요.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막 스타트업도 하고 이것저것 한대요. 막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꼭 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꼰대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는 무슨 얘기지? 뭐 회화는 될 것 같아요. 청약통장은 있어요. 여기까지 다 청약통장은 항상 있다고.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저는 청약통장이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막 얘기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좀 그 친구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꼰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카페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 이벤트 제목이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타이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어떤 건 꼭 해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꼰대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저희가 이제 과거로 만약에 20대 때 돌아간다면 아니면 사회 초년생 때로 돌아간다면 혹은 신원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당연히 월세를 사는 게 당연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고 부모님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답을 제시해 주실지 모르고 그런 친구에게 이 책을 꼭 주고 싶었고 뭔가 영어 공부도 그렇고 경제 공부도 그렇고 좀 생활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호하면 그냥 동네 아줌마가 들으라고 해서 들고 지식은 뭐 계좌 오픈하는 거 두려워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을 정말 자산삼아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입니다. 빠쇼님은요? 월천 대사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로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달싱님도 말씀하셨고 월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에서 그 나이대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재테크 기초 체력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하고 30대에서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40대 50대를 위한 책을 또 써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맞나요? 그래서 좀 그런 책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좀 멘트라도 좀 띄워주세요. 그냥 쳐다보면 눈빛 보내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드리머님은 어떻게 총평하셨나요? 네. 드리머 김익수님께서 총평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수고 없지 말고. 저도 되게 재테크의 기본서다. 그리고 좀 금융에 집중된 그런 지초 지식들이 자 총망라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진짜 20대 후반, 20대 초반은 한창 공부할 날이니까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 대부분이겠죠. 그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보통 이렇게 재테크 시작하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당장 돈 벌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기초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이런 요령들을 찾아서 많이 헤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공부하면서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도 그렇지만 재테크도 이런 기초 지식들이 좀 튼튼해야 장기적으로 오래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이 책이 참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까 월천대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군인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군 필독서 이런 거 없나요? 그런데 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군 필독서, 군부대 필독서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방송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필독서 선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듣고 계시면 한 번 진작에 검토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선정되시면 저희가 군부대에 무료 강연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 처음에 취지로 만들 때 저희가 이 친구는 달시기님은 사업을 하시고 저는 부동산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연료를 받지 않는 무료 강연으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 게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분 이미 충분히 수익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남아야 더 커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연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력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대국인데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은 너무나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황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도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OECD에서 금융 지식을 나라별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62점 정도 되고요. 평균이 한 64.9, 65점 정도 돼요.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고요. 그 이전에 카드사에서도 금융 지식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가 17개 나라 중에서 12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더 재미있는 건 그 12위에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 중에 스리랑카, 중국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스리랑카요? 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가 다 우리나라보다 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부터 너무 금융에 관해서는 잘 안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금융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음모론이세요. 그러니까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도 되네요. 네. 제발. 그런 거 좋아하는 방법. 편파 방송 너무 좋아요. 편파 방송 좋아하시네요. 그럼 오늘 저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욕을 해도 돼요. 그냥 팟캐스트예요. 오늘 첫 출연했으니까 감이 없어. 찌르면 그냥 생거 날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갑시다. 제 철학적인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제 얘기가 사실 그 질문에 비춰져서 딱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게 목표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나 좋은 대학이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를 가고 나서는 또 좋은 회사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보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금융회사를 가고 꽤 괜찮은 회사들을 쭉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금융회사를 다녔는데 금융 지식이 없다는 게 상대적으로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수천 명의 직원들이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평균이야 이런 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그런 거 배울 기회조차 없는 거죠. 대학을 가면 학점 소위 얘기하는 게 스펙 몇 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보면 사실 기업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금융을 잘 알고 자본을 쌓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걸 배워요. 단적으로 삼성에서 갑자기 스와일리어를 공용어로 쓰겠다 점수를 내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갑자기 스와일리어 학원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죠? 아, 아프리카 말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기회가 너무 없었다. 저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 계약서 하나 쓰는 법 배운 적이 없었고 그걸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은행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그냥 들어서 가서 듣고서 받아들이기만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월세 계약하는데도 덜덜 떨면서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체크리스트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가. 그런 거 매뉴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사회에 나와서 어리둥절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세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서 선순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엄마가 법무사 사무실 오래 운영하셨잖아요. 저희는 전세를 가게 될 때는 반드시 전날 확정일자를 미리 받습니다. 당일날 받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하는 거고 잠금 시리는 그 과정에도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 봐 저희 엄마는 꼭 전날 확정일자를 받도록 저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심지어 엄마가 그런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등기소를 드나들었고요. 이제 엄마 운전해 주면 그 당시에는 시간당 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부동산 성수기에는 등기소 정말 하루에 다섯 군데도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금융기가 엄마가 일하시는 금융기관에 가서 옆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 조기 교육이 됐다고 하긴 하여튼 이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았지만 그게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잔적인 예가 저희 엄마는 계속 부동산 일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 대출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설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엄마는 투자를 전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다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청약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가 됐다 무슨 그런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 투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아기 엄마가 제가 됐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거기 가셨었거든요. 청약할 때 직접 그 장소에 가셨었어요. 인터넷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기 엄마가 됐는데도 거기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청약할 때 그 아파트 쪽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기 때문에 못 가겠다 저기는. 제가 너무 슬프네요 갑자기. 그렇게까지 무식했거든요.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아파트 청약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공 돌리는 추첨, 공 뽑기 이런 걸로 아파트 추첨했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가 너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려면 청약이라는 걸 하면 좋은데 너는 그 가점이 얼마나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사이트는 이거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걸어서. 저도 주변에 청약이라든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이 없다 보니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 등기소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적응을 했고 다주택자가 빨리 되었는데 문제는 정책이 바뀌면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다 청약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투자 들어왔을 때는 전부 투자가 가능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로사님처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저희는 다주택자 됐으니까 오피스텔 많아졌으니까 청약 통장을 남편 거랑 제 거랑 둘 다 해지를 해요. 거기 500만 원씩 들어있으니까 빼면 천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은행 창구에서 만나신 직원분이 저를 붙잡고 간 곳이 이게 명의도 바꿀 수 있고 옛날에 가입한 통장이니까 이자도 세고 이거를 해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형제가 없어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어요. 저희 남편도 외동이고 저도 외동이고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때는 집이 몇 개 생기고 월세받는 오피스텔이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뭔가 든든하고 저는 청약을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바뀐 정책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 청알묻일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 투자에 갑자기 눈을 떴어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그러고 난 투자를 해야 되겠어.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가 무주택자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결혼한 지 5년도 안 됐었고 자녀도 둘이 있었고 정말 가점이 높은 상태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딴 데를 엉뚱한 데를 투자한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으로 처음으로 약간 그래도 살 수도 있어.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엄청난 메리트를 버려버린 거죠. 몰라서. 저희도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너무 모름의 세월이 너무 아프네요. 맞아요. 저도 같은 이게 금융 지식과 이런 재테크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스타디에서 현장 가는 공부를 임장 스타디라고 하잖아요. 그걸 같이 갔어요. 경기도권으로. 그런데 그 현장에서 로사님처럼 고소득 직군에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의 상태고 그 당시에는 청약 점수가 낮아도 붙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덜컥 2천만 원 투자한 그런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죠. 그거를 처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에 대한 포옥이 없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실수 시행착오가 있기도 해요. 사자마자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가점이 높았다는 것. 너무 슬프고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젊은 친구들한테 제발 알아야 된다. 제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자고 그런 거예요? 네. 진심이 느껴주세요. 진심이요. 정말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좀 제발. 알겠습니다. 일단 책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목차 한번 소개해 주시고 목차대로 좀 진도 한번 나가보죠. 일단 총 4개의 파트로 돼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개인이 돈을 불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 같은 거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인드 기초 마인드 다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파트 2는 금리를 알아야 돈길이 보인다. 여기서 정말 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도 재테크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 금리를 조금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파고드는 챕터가 파트 2고요. 파트 3는 보험. 5회만 풀어도 돈이 모인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정말 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 4는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 이란 제목이고요. 여기는 뭐 저축과 투자의 비교 그리고 주식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특징들 이런 것들 좀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리는 게 금융에 대해서는 한번 쭉 보시면 20대, 30대 이제 막 재테크 입문하는 분들이 기초 지식은 충분히 습득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2030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요즘에 이제 달라진 점들이요. 30, 40 초반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가정을 일구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재테크에 요즘에 오고 있어요. 네. 수업도 많이 오시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스킬만 익히려고 해요.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되는데 스킬만 익히려고 하고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깨달아 갖기 시작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기초 체력이 없이 그걸 시작하게 되면 조금 엉뚱한 종목에 내 시드머니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은 적고 손해보기도 하고 이제 돈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는 부부티스탄 시간에 시작했으니까.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장에 부자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잔데 제가 여기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요즘에 이제 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걸 매년 펼쳐내고 있는데 여기에 막연하게 그냥 부자들이 뭐 그렇겠지 이렇게 살겠지라고만 막연하게 보는데 거기 나온 부자의 기준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 그 보고서 애들은 보통은 예금성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억인 이상인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총 자산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으로 바로바로 거의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10억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은 훨씬 더 부동산 이런 걸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부자 부자가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표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득으로 이걸 될 수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요. 평균적으로 번다고 치면 이걸 모으면 내가 목표하는 10억, 20억, 30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랑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뭐 버는 돈을 거의 전체를 모은다고 해도 뭐 집안세 사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기사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멀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불려나갈지 모르고. 그래서 부자의 개념들을 각각이 저걸 보고서 좀 정립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0억이 부자일 수도 있고 30억, 100억, 1000억이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부자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달시기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몇 십억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소위 얘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뭐 얼만큼의 많은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 되겠죠. 그런 자산을 제가 불려줄지 아직은 쌓아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면 좋겠다. 얼마면 부자가 되겠다. 얼마면 은퇴하겠다. 이런 게 아직은 설정하기... 생각보다 제가 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만 듣는 분들은 젊으시라고 생각할 거예요. 새치가 많으셔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다 드러나겠네요. 많잖아요. 제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훨씬 누나라는 거. 그러면 월천세사님은요? 책 서문의 머리말에 나오는데요. 욜로도 워라벨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도 빨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일찍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조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워라벨. 욜로. 소확행. 저는 약간 음모론을 좋아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발전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욜로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고. 예전에 저희가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항상 유행이 뭐였냐면 자기 개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도 회사에서 자기 개발을 좀 많이 시켜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오래 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근속을 많이 하고 10년 근속 이런 것들을 정말 평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저를 숙련시켜서 오래 근로를 할 수 있고 저의 모든 포텐셜을 개발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해 주어야 제가 인재가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사회적으로 지금 취업도 늦게 하죠. 결혼도 늦게 하죠. 애도 늦게 낳죠. 언제 돈 번 거 갖고 모아서 노후 준비래요. 수명은 길어졌죠.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의 만족해.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SNS, 소셜 보면 전부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 미식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행복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밥보다 디저트, 비싼 디저트 먹고 재산 불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데 이제 취미를 하고 집도 뭐 하려고 요리를 해 먹어요. 나가서 사 먹으면 전부 다 많은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소확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트렌드인데 예전에는 뭔가 책이나 트렌드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시크릿이라는 책도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은 비록 작지만 계속 생각하면 그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책들이 유행했던 반면 지금은 너무 열심히 살지를 않기로 했다. 저희 이제 출연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고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굳이 왜? 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벌 총수들처럼 부자인 것이 아니라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부자는 뭐냐면 노후에 저희가 은퇴를 하고 났을 때 얘 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퇴 뒤에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저희가 근로를 지금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길게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한 20년? 뭐 길어봐야 한 30년 정도 하죠. 취업 늦게 하고 또 회사에서는 정년이 훈련을 안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자기 개발을. 왜? 너 이직할 거잖아. 이런 거기 때문에 정년이 잘 보장이 안 되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적은데 이렇게 소확행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을 못하게 해요. 막아요. 너가 뒤에 은퇴 준비라는 얘기가 한참 키워드 이슈가 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음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은퇴 준비를 하거나 뭔가 진치적인 일을 하면서 머리를 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캠핑하고 지금 번 거 다 쓰고 해외여행 가고 즐겨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봄, 암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지금을 즐겨. 이게 너무 팽배하게 확대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란 노후가 편안하게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연금 갖고는 노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붙고 있는 연금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달식인님 그 말씀 중에 자기가 가진 그 급여 가지고 이거를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글로 한 30년 한다 치고 그걸 모았을 때 총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계산해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저도 그거를 한번 해본 다음에 아, 이건 답이 없다. 월급 갖고는 답이 없다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월 얼마씩 받고 있고 그거 이제 뭐 내년에 또 조금씩 늘어날 거잖아요. 다 반영해서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 몸바쳐 일해서 정년까지 꽉 채웠을 때 총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가 그 금액을 딱 보고 나면 이제 현실이 좀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했는데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버는 거에는 너무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거에서 쓰는 걸 빼야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이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평균 이제 뉴스에 평균 소득 이렇게 나오면 나는 평균보다 못하네. 그 평균급이 나오면 그 기사에 댓글 달잖아요. 가장 많이 달리는 게 내 주변에는 이 급여 받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대기업 평균급이 나오면 아, 이놈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공무원도 평균급이 나오면 아, 왜 여기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식으로만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한편으로도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급여, 자기가 벌 수 있는 소득, 이걸 모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아는 언니, 어머니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범다고 자랑마라, 모은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명언이네요. 네. 저희가, 저희 시댁 어르신이 굉장히 부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노랭이시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친척분들이 만나면 항상 이제 뭐라고 말씀 한마디씩 하시죠. 저희 돈도 안 쓴다고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가고 나니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저런 습관이 모여서 저분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이구나. 이제 일화를, 에피소드를 들으면 전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 오징어가 한참 그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서 땅을 사셔가지고 오징어를 잡아와서 말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말죽거리에 한참 일때는 양재동에 가서 빌라 이제 막 지으시고 뭐 이제 그런 일화가 많아요. 뭐든지 돈이 되면 적극 달려가셔서 이제 그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일단 가족을 위해서 무슨 뭐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밥값도 다 쓰시거든요. 돈을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잘한 돈을 하나도 안 써요. 자잘한 소비. 그런데 제 친구 엄마들도 제가 이제 이 재테크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 게 뭐냐면 부자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거든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분들이 제가 가야 될 롤모델이고 정답이니까 그래서 제 친구 엄마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엄마는 재산세가 나오는 달은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오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저희 냉장고 파먹기라고 요즘에 유행하죠. 그분은 그 옛날부터 그걸 실천하셨던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이제 하나씩 녹여 먹고 이제 하시면서 아 밖엔 안 나가. 밖엔 안 나가야 돈을 안 쓰니까. 그 대신 딸한테 차를 사주거나 아니면 자녀가 집을 사야 되거나 이럴 때는 통 크게 쫙 결혼식도 굉장히 이제 폼나게 큰 돈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딱 쓰시는데 폼나게 짜잘한 돈은 정말 안 써요. 정말.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 재무제표 이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써드린 거는 양식이고 이게 형식의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예전에 이제 부기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회계 쪽을 배우셨으면 기본 재무제표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형태는 똑같고요. 그거를 개인의 재산과 현금 흐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기에 맞게 바꿔보시면 되고 가계부 쓰듯이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이거를 고쳐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스톡 개념이라서 1년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계속 바꿔서 하고 있어요. 매달 투자 방식이 달라지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걸 한번 해보시면 맨 처음에 하시면 내 재산이 생각보다 많구나 아니면 적구나 두 가지 반응을 아마 보이실 거고 매달 하면 내 재산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벌고 있는 있는데 불어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히 이거를 해보시면 자기 재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이게 책의 3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현금 흐름표가 총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재무상담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들을 보냐면 그 단계부채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에 플러스 앞으로 5년간 앞으로 10년간 나이를 봐서 그 직군과 직종이 플러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추가로.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혹은 투자로 굴릴 수 있는 돈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뭘 보냐. 제일 중요한 게 아이의 나이.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그 재무제표 쓰는 돈 왼쪽에 있는 편이죠. 왼쪽에 있는 쓰는 돈이 나가는 게 많지 않지만 아이가 지금 어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교육비가 더 추가되겠죠. 그만큼은 이자 지출로 못 들어가니까. 또 하나는 식비가 많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땡큐해요. 식비를 줄이면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나. 그런데 이제 버는 돈은 딱 있고 쓰는 돈이 딱 있는데 다 찾아봐도 정말 더 이상 아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이 가게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법과 같은 표인데요. 이 표를 작성해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표는 사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뭐 다양한 형식을 구하실 수는 있어요. 너무 쉬운데 제가 이 현금 흐름표를 쓰면서 좀 다른 거랑 다르게 수입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세금을 내는 소득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마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근로소득만 거의 쓰거나 아니면 사업자분들은 사업소득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쓴 이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벌거나 적게 쓰곤 한데 지출 쪽을 줄이면 적게 쓰는 거고 저 소득 쪽을 늘리거나 다양화하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소득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소득이 그런 의미로서 저거는 제가 또 다 적어봤어요. 저는 궁금한 게 평강공주님이랑 공유를 하시나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사업소득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실 정확히 얼마나 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공유하지 않으면 자영업을 하시는 남편을 둔 분들 이런 아내분들 그런 분들이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배우자께서 정확히 사실 현황 파악이 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공유하시는지 궁금해요. 상통사의 상태를 열었어. 오늘 아마 후회가 갑자기 농담이고요. 이게 저는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고 물론 다른 소득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큰 그림만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매월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유를 하시는 게 가정 가계소득을 정확히 알고 그 수입지출 관리하시는 데는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요. 공유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그림만 공유하라. 방금 다음 챕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보험 이야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 대한 어떤 시작부터 잘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미 어머니들이 다 들어주셨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원 가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엄마 친구한테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크면 좀 자기가 스스로 갚아가기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아이 때부터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 보험부터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약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또 어떤 뭔가 중복이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융계에 있으셨던 만큼 고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금융도, 금리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상금리. 우리는 그냥 금리라고 퉁치지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좀 우대를 받고 좀 적게 이자를 지출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도 많고 이런 얘기들을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1시간 벌써 지난 거 아시죠? 정말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2부에서는 조금 세세하게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팁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막 투자처도 궁금하고 꼭 물어볼 거예요. 2부 꼭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불리고 계신지 그 얘기들 싹싹쓸이. 책에는 사실 경제, 돈을 불리기 전에 어떤 기본을 어떻게 다져놓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는 두 분이 어떻게 굴리고 계시고 불리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들으시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 단계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두 개 한번 해보시면 2부 들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려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종용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달라고. 루사님 오늘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한 건 잡으셨어요. 그럼 다음 주 책 소개해 주시죠. 뭔가요? 저희 멘토시죠. 윤대영 교수님.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라는 책 가지고 진행을 해 볼 텐데 교수님 나오시나요? 나오시죠. 어른들의 뽀로로 윤대영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주셔서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실 겁니다. 이분 정말 에너지 넘치시잖아요.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정말 또 재밌는 시간 되겠네요. 위로 많이 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2부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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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